힐링 리시브 한 80% 오른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오 야 야 나왔어? 나왔어 나왔어? 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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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하났나 했더니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어떡해? 아니 이제 ㅈ 됐는데? 한 번 오지게 하겠구만 이제 미친거 아냐? 아니 그 많은 유니크 중에 왜 이게 나오냐고 야 그거 보니 이게 이제서야 나온 것도 참 대단하다 아 그런거야? 나왔다 야 멋있게 돌진해가지고 스톰피인데 찍는거 보여줘 아 이거 이쪽에 보고 있으면 애들 낙스한다 봐야돼 안쪽에서 해야돼 형 너 죽었다 얘네 저거 낙스하는데 저러다 너 너 그쪽에서 보다가 낙스한다 조심해라 응 아우 아우 ㅈ같아 보니 지민 진짜 응 아 잘 싸우고 있구만 아 낙사시쳤어? 아냐아냐 왜왜 어 아니 앞에 있는 때리고 있는 중에 뒤에 뒤엔 놈한테 빡치게 추마저고 어 낙사한다니까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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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하하 아니 이게 왜 존재하는거냐고 이딴게 자 근데